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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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다 아 오랜만에 해서 이거 씨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었네 오버같이 으 뭐야 안잡혀 아우 얘 잡혔다 오 내가 좋아하는 지불올터다 어 첫방도 좋은데 솔져 아싸 트윌 됐고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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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는 어 다들 어서와 유튜브 시청자 어서 피파는 이따가 할게요 어 일곱시부터 피파 학원ada 안되나? 앞으로 저기 뭐야 7시부터 히타 7시 전에는 다른 게임 이런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오늘 첫판부터 지구볼터 운이 좋아 조합도 좋고 와인은 돈이 있냐 다시 넘어事情 후 그냥 내려와 내려와 빨리빨리가 다 죽었네? 그나저나 아나는 하얀 거 없나? 베르시 왜 이렇게 많이 죽어? 베르시는 아피루 말고 2명 내면 살려요 베르시는 아피루 베르시는 아피루 베르시는 아피루 네네네 힘을 폭발시켜 아무소들 엄너야 나노 강화 세력 투여있어 아무소넣어 이것도 너프의 도시지 메칸 파도 아무소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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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매루시 공을 아끼지 말고 두명 두명 살려주세요 나이스 와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아 여기서 왕치야 아 죽었네 아이씨 타운을 비벼야 되는데 아 빼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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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즈가 났다 망치즈가 났다 영웅은 죽지않아 나이스하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공격을 준비하십쇼 영웅을 선택하십쇼 아 공부가 무리인데 왜 꼭 공부하려고 하지? 공격을 준비하십쇼 바스티온 패치 어떻게 됐어? 바스티온 패치 어떻게 됐는지 아는구나 바스티온 패치 어떻게 됐어요? 패치야? 네 뭐 패치됐어요 바스티온? 기분 평파하면 에임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수리 가능 아 감사하 아 몰랐네요 근데 아마 그 시즈받고 데미지가 좀 줄었나 에임이 벌어졌나 그렇게 될걸요? 아 시즈받고 에임이 벌어진구나 어 그럼 좋네 눈치리면서 저거 할 때 굉장히 좋은거네 수리같았으면 바스가 잘 쓰면 진짜 좋은데 흠 아 이 위로 올라갔나? 반가워 5 4 3 2 1 성격을 실시합니다 에임이 벌어졌나 에임이 벌어졌나 에임이 벌어졌나 에임이 벌어졌나 unfolding 혁규 이 cabeça 이 걸에 돌았네 나이스 저 위도운가 위도운 க 띄웨어 아 맞죠? 아 맞죠? 잘랐다 형들 빼고는 조합 이상한데 망피가 아직 우쇼 디벼 아 혼자 있다 자 왼쪽 있으나 아우 저 윈스턴 한 번 안되나? 2층 위도우 아 위도우 저거 봐야 하는데 아 나이스 들어갈게요 2층 파격 나이스 어 밧이 좋네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아이스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A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이스 아 개 아프네 바스 다있어 바스 다 자르기 바스 다 자르기 비행선에 비행선에 아이스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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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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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은 죽지 않아 이거 같은데 위에 아나 잡았나? 콜이 났다 콜이 났다 석양이 진짜 석양 나이스 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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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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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흠 나이스 나이스 궁돌이 쏘고 이겟네 어 송채 어서와요 아 바스 연이 잘했다 가스 연이 잘했죠 가스 연이 잘했죠 승리 피파일 7시부터 앞으로 피파일 7시부터 할게요 어 위도우가 저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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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파찐가 수고하셨어요 흠흠 무슨 가팽진 포관이 으응 아 왜 안나와 으응 2 2 3 4 으응 4 승 1 모 3패네 어 4승 1무 3패 오케이 두파 남았네 요리사용 나왔어? 뭐라고 하니? 우전TI마비 두파 남았네 얍사용 감사합니다.